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만 2차만 하고 1, 2차 동차 접수. 이번에 분리를 분리시켰더만요. 지금까지 1차 합격자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1만 5천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1만 8천명 됐네요. 2차만 접수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저도 이번에 1차 합격자가 많다고는 알고 있고 1만 5천명 좀 넘을 거다라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합격자 발표가 통째로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감을 잡았거든요. 그러겠는데 이번에는 딱딱 돼가지고 1차만 접수, 2차만 접수. 그리고 1, 2차 동차 접수. 아예 3개를 분리시켜서 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죠? 그러니까 1만 8천명 얼마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다 합격시켜주면 좋겠죠? 다 합격시켜주면 좋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61번 보죠. 다음. 부동산 경매 제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배당욕의 종기는 매각길 이전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로 한다. 법원이 정하는 날로 한다. 맞나요? 틀려요? 맞나요? 맞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왜 지웠어요? 내가 이거... 지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왔어야 되는데. 잘 지웠습니다. 그냥 없이 그냥 하죠. 제가 이거 지우지 마세요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바람에. 완전 잘 지웠습니다. 어쨌든. 지운 사람들 팔 빠지게 지웠는데 또 뭐라 그러면 안 되겠죠? 봅시다. 이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 그랬죠?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배당요 종기는 천명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런데 천명과 이전, 며칠 전 이런 식으로 날짜가 안 나와요. 천명과 기준에서 10일 전으로 정한다. 아니면 1개월 전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날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원이 정하는 날 그게 바로 배당요구의 종기일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로 간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종기가 지난 뒤에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하면 매수인이 부담이 받게 되죠? 손해가 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그다음에 채권자이면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 배당 채권자가 아닌 한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받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별대 소송으로 부담이 되기 바라는 정보 허용되지 않는다.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자, 여기서 채권자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 배당 채권자가 아닌 한 요기 문제입니다. 당연 배당 채권자가 아닌 한. 당연 배당 채권자가 누구예요? 당연 배당 채권자? 네. 자, 배당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닌 한은 무조건 배당요구를 해줘야 돼요. 배당요구를 해야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배당요구 안 하면 배당받을 수 없다. 배당받을 수 없고 그 다음 부당이적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최우선 변제에 있는 임차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임차권자니까 일단은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했죠? 자, 임차권 등기권자는 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좀 되죠? 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 얘는 등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배당요구 해야지만 되는 거죠. 자, 배당요구 여부는 종종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도 아마 기출문제를 보면 배당요구 여부 문제가 민법에서 종종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것만 기준 잡으라고 했죠? 등기됐는지 안 되면 기준 잡으면 충분히 문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첫 경매기시 결정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근자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및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죠? 왜요? 등기됐으니까. 자, 이제 참고적으로 가압류채권자는요.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습니다. 받는데 배당을 받긴 받되 직접 돈을 안 건네줘요. 가압류권자는 아직까지는 완전 압류가 아니죠? 가압류채권자 때문에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건 참고적으로만 듣고 넘어가서요.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배당을 배당요구 안 해도 배당해주되 대신 법원에 공탁을 해놨다가 나중에 채권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면 그대로 주고요. 아마 채권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드는 대로 일단 주고 그래요. 자, 그럼 가압류채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흔히들 소송 들어갈 때 목적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 들어가죠? 자, 아직까지 본안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안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고등법원에 대법원까지 계속 괴류 중에 있죠? 그럴 때는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배당을 해주되 돈을 주지 않고 공탁을 해놨다가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이제 돈을 주게 돼요. 자, 그러면 62번부죠.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거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접수했어요? 접수 못했어요? 그러면 OX 한번 판단해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이 부드러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접수를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OX는 선택해야지만 되는 판국이죠. 근데 지금은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일단은 OX를 먼저 선택해보세요. 자, 일단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 압류채권자가 뭐죠? 일단 압류채권자 누구예요? 경매 신청자죠. 경매 신청자의 그 앞서 채권까지 모두를 매수 내기, 인수하게 하거나 즉 인수주의 권리죠. 자, 그 다음 배각대금으로 부동산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것을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즉 뭐예요? 대금으로 채무를 쫙 변제해 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디까지 채무가 변제돼야 돼요? 어디까지 채무가 변제돼야 돼요? 아, 그렇죠. 압류채권자에까지 채무가 변제돼야 되죠. 자, 압류채권자에까지 채무가 변제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만약에 부족하지 않은 것을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채무를 다 압류채권자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각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경매 취소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잉여주의라는 건데요. 잉여주의. 자, 그래서 돈이 남아야지만 경매가, 매각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돈이 없다면 일단은 뭡니까? 경매가 취소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맞는 거 틀리는 거? 네, 맞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남아야지만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도 이해 못해요. 말이? 말이 어렵죠? 말이 조금 어려워도 그냥 이거는, 이거는 뭡니까?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것은 돈을 못 받아도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돈을 못 받아도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돈을 다 아예 받는 거. 어디까지, 누구까지 받는 거예요? 압류채권자까지 받는 거. 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매각하지 못한다는 얘기. 자, 보죠. 이번에 집행법원은 매각 준비 절차가 끝나면 집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일을 정하여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건 14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2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7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7일이나 2주일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또 14일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14일이나 2주나 같은 개념이에요. 자, 맞는 내용이고 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과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겠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유가 인기는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내는 해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일괄 매각이 뭐죠? 네, 일괄 매각. 이거 언젠가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자, 일괄 매각에 확대되었다는 거. 일괄 매각이 확대됐다. 자, 그러면 일괄 매각이란 한꺼번에 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뒤에 뭐가 지어졌다?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면 이거. 일단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그랬죠? 법정 장관 성립이 안 되고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제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일괄 매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보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속힌 상태에서 자, 여기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얘기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어 동일 소유에 속했습니다. 이거. 여기 뭐가 설정되죠?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죠? 자, 이때 이 건물을 만약에 팔지 않고 토지만 경매로 매각된다면 이거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누가 사요, 이거? 이미 법정 선거 인정되죠? 인정되고 하다 보면 살 사람이 없어요. 이거 계속 다운 시켜도 이거 안 팝니다. 안 나가요. 왜냐? 내가 땅을 사가지고 뭔가를 활용해야 되는데 해봤자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되죠?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서 직권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 신청 이해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채권자라든지, 경매신청자라든가 이러면서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러면 안 팔리니까 이것까지 팔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다? 자, 지금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나 이 건물을 팔아버려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해가지고 건물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일단 동의는 소위에 속하게 되죠? 대신 이때 건물 가격은 따로 평가한 다음에 배당에서 제외돼요. 건물은 배당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팔긴 파는데 그래야지만 살 사람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건물 가격은 빼가지고 별도로 전산해 주고 배당에는 제외됩니다. 배당은 이제 토지 가격만 배당해 주죠. 이게 이제 일괄매각을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은 일주일 이상, 일개월 이래의 기간을 정하여 집행관에게 입찰 봉투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폰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면정 보증금은 법정 지정 계좌 입금 증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출하면 되겠죠. 이때 지급보증 위탁 증서도 가능하고요. 지급보증 위탁 증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경매 보증보험 증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호가 경매의 경우 면정 보증금의 제출이 생략되며 집행관은 면정액의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신청을 한 사람에게 최고가 신고로 선정한다 그랬는데요. 자, 호가 경매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보증금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경매를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 있죠? 여기서 얼마 그러면 이쪽에서 얼마 계속 부르죠? 3번 부르는 사이에 그 부르는 가격이 또 다른 가격이 안 나오면 3번 부르는 사이에 안 나오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가하는 사람들 있죠? 들어올 때 이미 다 원했어요. 보증금 내고 다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보증금을 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일단 틀렸고 자, 63번 개혁 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 내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일입찰에서 면정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 계약의 10분의 1로 한다. 10분의 1로 매각을 하죠. 네, 최저 매각의 10분의 1이죠. 이번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면 할 수 있다. 네. 자, 차순위 자격 벌써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다고 그랬죠?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목적 권리 취득한다. 대금 완납시 자, 4번에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길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한? 네, 맞아요. 기한. 안 보이죠? 이거 맨 위에다가 1번에다 넣어놓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이건 지금 23회라서 그나마 지금 23회가 최근 연도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웠어요. 이때 제가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100점짜리가 600명 넘게 나왔다고. 학교에서 중개사법. 이게 6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서도 파악한 것만 5명인가 6명인가 100점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왔으니까 가장 쉬웠던 문제라서 그나마 좀 이게 좀 쉬워요. 근데 이 뭡니까 이걸 좀 까다롭게 나오면 상대가 이 문제 가지고도 한 바퀴집 돌려버리면 또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재매각 절차에서 전해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있다. 예. 재매각 절차에서 전해 매수인은 누구예요? 돈 못 낸 사람이죠? 참고할 수 없죠. 63번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은행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1번에 기일입찰에서 매수청의는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대한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 기회를 정하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렸죠? 대금지급 기한 벌써 아까 23에 떠났는데 26에 또 나왔죠? 자, 그래서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을 통제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기한 네, 한까지죠? 어,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길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자 채권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자 이 사람은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등기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 민법이나 상법에 의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는 등기 안 됐다는 얘기죠? 등기 안 됐다는 얘기죠?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 등기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죠? 네. 언제까지요? 그렇죠. 배당 요구의 종길 배당 요구의 종길까지 이렇게 되죠. 4번에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질 책임이 없다. 있죠? 아까 이건 문제 계속 풀어봤던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매각 부동산 위에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고로 소멸된다. 네. 맞네요. 그게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고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받을 수 있어요. 네. 전세권은 등기된 권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5번 다음 부동산 경매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에 기일 입찰에서 입찰표 제출을 체구한 후 일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막아하지 못한다. 이건 경매 절차인데요. 이건 그냥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10시부터 경매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주의사항은 이것저것 주고 나면 보통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1시간 동안은 중단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1시간 동안에 뭡니까 할 사람들은 시간을 줘야죠. 그래서 1시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맞는 내용 네. 이걸 여러분 자주 봤고 자 3번에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이상일 때는 집행관은 그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기 하여 최고가 매수신고를 정하고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둘이상일 때는 신고가 같을 때는 추첨에 의해서 차순위 매수신고를 선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죠.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기억나온 여기 나온 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가격이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가격이 아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둘만 둘이나 셋 같은 사람만 와가지고 다시 입찰을 들어갑니다. 이때 조건은요. 기존에 써낸 금액보다 최소한 높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100만원인데 120 써낸 사람이 3명 있더라. 그럼 3명에서 다시 입찰 들어가거든요. 3명만 입찰 들어갑니다. 그때는 최소한 120 보다는 높아야 돼요. 일단 쓰지 않아도 돼요. 듣고만 넘어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쓰는데요. 나중에 보려고요. 그다음에 일단 최고가가 똑같을 때는 다시 입찰 들어간다고 그랬죠. 차순위가 똑같을 때는요. 일단 추첨합니다. 다시 입찰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입찰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차순위가 똑같다. 다시 입찰 들어가면 금액이 최고가보다 높아져버리죠. 차순위 뽑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최고가 높아지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차순위가 같다면 이때는 추첨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입찰 들어가지 않고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에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 방법에 대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 집행과는 즉시 매각기일을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옆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일기일 이회 입찰제입니다. 옆에다 하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기일 이회 입찰제 기일 호가 기일 날짜 잡는 거죠? 호가도 날짜 잡는 거니까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신고가 없을 때 즉 응찰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 절차를 종결시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감을 뭐해요? 취소 종결되면 경매 절차 끝나요. 종결되면 끝나니까 나중에 유찰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찰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 절차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법원의 지식권으로 경매 절차를 그날 절차를 취소시키는 겁니다.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즉 뭐예요? 오후에 다시 똑같은 가격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일기일 이위철자라고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을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 이건 이제 마감된 거죠? 종결된 겁니다. 법원은 최저 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재매각기일을 정하여 재매각을 실시해야 한다. 네, 맞아요. 이거는 뭐다? 유찰된 거죠? 유찰된 거니까 재매각이 아니고 3메가 66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에 경매목적물 취득에 관청의 증매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각기일까지 일제출해야 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일단 OX를 여러분들이 선택해보라고 했죠? OX 일단 X입니다. 이거는 증명하면 뭐 생각나요? 농치증 생각나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죠? 매각결정기일이에요. 만약에 허가, 경매도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어떤 증명을 제출하든가 그러면 언제까지? 매각결정기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농치증 생각하면 돼요. 농치증 언제까지 제출한다? 내가 결정기일까지. 그다음에 이번에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 받을 필요 없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공매는요? 압류부동산 공매 허가 안 받는다. 비연묘형 부동산 공매 허가 받는다. 예외 3회의 유차시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자, 농업인이 앉아가 경매농지의 최고가 매수인권인 경우 농지체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예. 자, 언제까지 제출해요? 매각결정기일까지. 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자에게 충분하면 일괄매경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옆에다 하나 써야 한 번 써요? 과잉 매각 금지라고 합니다. 과잉 매각 금지. 자, 참고적으로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자, 이게 민산시평법에는 과잉 매각 금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강제집행 같은 경우는 채무자 재산을 추적한 다음에 싹 잡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견되지 않은 경매를 했죠?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예를 들어서 세 개를 묶어가지고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만 평가를 하더라도 자, 이건 기준은 어디 껄로 기준을 잡냐면 경매 신청자 즉 압류 채권자에까지 기준을 잡습니다. 경매는 뭐예요? 압류 채권자가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압류 채권자 뒤에 권리는 받든지 못 받는지 상관없어요. 압류 채권자에까지 받을 수 이것만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더라. 그러면 평가해 보니까 이것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했다면 이거나 이거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얘기 경매를 세 개를 갖고 묶어서 신청했어도 바로 이게 뭐냐면 과잉 매각 금지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강의 안 했던 부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듣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구할 수 있다. 자기가 손해가 나는 경우에만 항구할 수 있어요. 쓸데없이 남의 거 가지고 건드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67번 다음 민사집행법상 경매 제도라는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을 인정 유가정으로 공퇴하게 된다. 항구 보증금이죠. 항구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매각 대금의 이렇게 되죠.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 항구가 기각된 때 채무자 및 소유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정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자 항구 보증금이 이제 항구 보증금 내고 10%를 냈죠. 매각된 10%를 내고 일단은 항구를 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기각당하면 보증금 회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해관계인이 기각당하면 회수할 수 있죠. 뭐 빼고 준다고 그랬어요? 이자 빼고 준다고 그랬죠. 그럼 회수할 수 없는 법원에서 돌려주지 않은 요 돈은 어디에다 써먹죠? 어디에다 써먹냐면 배당금액에 합산합니다. 배당금액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요. 돈 뭐밖에 안 갔냐면 비용밖에 안 가져요. 비용은 얘가 경매시장인데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어가서 살 필요 없으니까 비용만 딱 챙기고 나머지는 다 일단 배당금액으로 모든 돈 합산합니다. 그러면 3번에 보죠. 법원은 매각을 허가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 최저 매각의 저감 없이 새 매각을 실시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각을 허가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 이거 뭐죠? 매각을 허가지 않았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3명은 그러면 이걸 흔히 뭐라고 그러죠? 매각 불허가라 그랬죠. 아까 여기다 써놓은 거 뭐가 있었어요? 재매각 세매각이 세매각이 두 개 있었죠? 매각 불허가 유찰 있었죠? 매각 불허가 이게 바로 뭐냐면 매각을 허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다시 하는 거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 이거는 세매각이죠. 최저 매각을 저감 없이 깎아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매각 허결제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 매수인으로 통제한다. 자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한 다음에 매수인과 차순 매수인으로 통제합니다. 차순 매수인으로 통제해요. 왜요? 매수인이 돈 낼 때까지 기다려라 이때까지다 라는 걸 알아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상계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이 낼 수 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줄돈과 받을 돈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물에 권리자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줄돈과 받을 돈을 깐다고 그랬죠? 이게 채권 상계신청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8번 뭐죠? 다음 중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경매 대상 부동산 평가한 감정인 친족 집행관 친족 안된다고 그랬죠? 참고적으로 더 하나 추가해놓으면 사촌인의 친족입니다. 친족이라고 해서 사돈의 8천까지 걸어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몇 천인의 친족? 이거는 집행관법에 별도로 나와요. 집행관법이라고 법이 있는데 민사집행관법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사촌인의 친족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채무자 참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가족은요? 참가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매가서 전의 매수인 참가할 수 없다 그랬죠? 자 69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에 매수인은 법원이 정하여 통제한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안에 돈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은행 매수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금방 어떤 대금 완납 치면 취득하죠? 자 매수인의 대금 지급 기한 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었고 차순위 매수인권이 없는 때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에 재맥을 매워야 한다. 이건 뭐냐면 일단 최고가가 돈 못 냈습니다. 못 냈죠? 그럼 또 차순위 그럼 최고가가 돈 못 내면 어디로 넘어가요? 차순위 넘어가죠? 차순위에도 돈 못 냈거나 아니면 차순위가 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매각 들어오는 거죠. 재매각 그 다음에 또 매수인이 재매각길 3일 전까지 대금 지급기한이 지난주부터 지급기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는 재맥기일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며칠 전까지 이건 한번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며칠 전까지 하면 3일 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납부하면 재맥기일이 취소됩니다. 이건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번 보죠. 다음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괜찮은 뭐예요? 간단하죠? 구분하기 1번 경매신청한 압류차권자 일단 1번은 보죠. 경매신청한 압류차권자 경매신청자죠? 예요. 얘는 배당요구 안 해도 돼요. 왜요? 이미 경매개시 결정 등기라는 게 돼 있고 그 다음 얘는 채권을 이미 법원에 어떻게 돼요? 소명한 거죠. 그래서 압류차권자는 일단은 배당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뭐예요? 등기된 권리자죠? 5번에 보면 임차권 등기하지 아니었으나 확정인자에 의하여 우선변정계는 상가임차인 이거는 등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배당요구를 행해주면 되죠. 71번 보겠습니다. 다음 경매 절차에서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를 나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가장 먼저 뭐가 되죠? 봅시다. 여기서는 쭉 보니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액본전이 가장 먼저겠네요. 그렇죠? 경매비용이나 제3취득자의 필요비용 유익비용 이런 게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볼 때 가장 먼저는 소액본전 일정금액이죠. 소액본전 일정금액 그게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당의세 들어가죠? 국세나 지방세 당의세 그러니까 이걸 세법에서 좀 배웠을 거예요. 최우선 변질보다 당의세가 밀린다는 거 아마 세법에서 배웠을 거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순위배당일 거예요. 순위배당이면 뭐죠? 나죠. 나. 담보물건에는 채권 주택상가 확정일자금 인터보증금 이게 순위배당이죠? 자 순위로서 배당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뭐예요? 그리고 나면 마죠. 마가 뭐예요?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을 제외한 일반인금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최종 3월분 최종 3년 보니까 이거 맨 앞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뭐예요? 제외한 끝까지 봐야죠? 제외한 뭐예요? 일반인금 3월분과 3년분 제외한 일반채권이니까 일반인금채권 그건 뭡니까? 순위배당 뒤에 들어가죠? 그래서 마가 되고 마지막으로 공과금이 나오네요. 뭐예요? 건강법료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서 그러니까 주어진 예문을 보고 가장 먼저 배당받을 것을 찾아봐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실제 또 이제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뭐는 뭐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72번 있죠. 경매절차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회를 정하고 이해관위금과 배당 요구한 채권자의 통제한다. 배당기일을 통제하는 거죠. 배당기일을 통제하는 거고 매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인도 명령은 대금을 낸 뒤 그렇죠. 6월 60일 아니고 뭐예요? 6월 그다음에 매각 부동산 위에 점유자가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에게 있는 경우 인도 명령 시청에 의한 부동산 인도 받을 수 없다. 뭐예요? 이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럼 대항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뭐예요? 네, 일단 인도 명령 받을 수 없는 권리죠. 뭐예요? 바로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죠. 물론 거기다 유치권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원은 채무자,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 명령이 하려면 점유자를 원칙적으로 신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왜 안 나가냐? 너 근데 나 이것 때문에 못 나간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신문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5번 한번 보세요. 법원은 매수인 뜨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하고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에 갈게 설명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한번 나중에 활용해 보세요. 이 제도가 뭐냐면 내가 낙찰 받았죠? 근데 아직까지 낙찰 받은 대금을 완전히 내지는 않았죠? 이 사이에 어떻게 했냐? 저 뭡니까 채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목적물을 부실 수도 있죠? 손해를 가하게 저 부셔가지고 그 뭡니까 가치를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정이 보일 때 법원에 신청을 해요. 이거 부동산 좀 관리 좀 해달라. 이게 신청을 하면 부동산에서 집행관이 와서 관리해 줍니다. 강제 관리라고 해요. 부동산 강제 관리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낙찰을 받으면 이런 거 이럴 때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73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 내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회력은 소멸된다. 일단은 무조건 취하되면 혹은 취소되면 압류회력은 없어지죠?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에 정해야 된다. 7일 일주일 같은 개념이죠? 네. 맞는 내용이죠. 기립차례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을 최저 매각가 10분의 1로 한다. 맞는 내용. 항구보증금은 얼마죠? 매각 대금이 10%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10% 이게 되죠. 4번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구하자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된다. 금방 했죠? 매각 대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 안 깎아준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안 깎아준다. 재매각은 언제 재매각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못 냈을 때죠. 안 냈을 때 못 냈을 때 이때 이미 이 사람한테 팔렸다가 다시 파는 거라서 재매각을 했죠? 이때는 안 깎아준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정한다. 이게 민사집법에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14번 보죠. 다음 공매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매 문제는 최근 연도는 잘 안 나와요. 최근 연도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제법 나왔다고 그랬죠? 나왔던 이유가 옛날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법원처럼 매각장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위탈하고 했었는데 지금 뭘로 한다고 그랬죠? 온비드. 온비드. 예.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랬죠?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온비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왕 나온 거 한번 공매에 대한 개념 직권을 일단 넘어가셔야죠. 다음 중 부동산 구매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게 있었는데 공매는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자산관리공사에 주로 향한다. 맞는 내용. 그런데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는데요. 주로 어디서 다 매각이 돼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매각을 하죠. 위탁매각하는 게 권자는 뭐예요? 권자는 공매 권자는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죠. 다만 자산관리공사는 뭐다? 매각만 대신해서 하는 거죠. 자 유입부동산 공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용용 부동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들로부터 매각 의뢰받아 이들 기관의 대리인으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공매이다. 자 이 유입부동산을 이건 뭐다?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비용용 부동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용용 부동산 그래서 기업체나 금융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용용 부동산 등을 자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의뢰받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위탁매각하는 거죠? 위탁매각하는 형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는 어 그러니까 의뢰받아서 하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 비용용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죠? 유입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유입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 비용용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매각 의뢰받아서 이들 기관의 대리인으로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구매 이거를 무슨 구매라고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구매 그러면 유입부동산 구매는 뭐냐? 유입부동산 구매는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그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어떤 거냐? 다시 한 번 금융기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용용 부동산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다만 이제 이렇게 경매 절차를 거쳐서 내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건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용 부동산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용 부동산은 마냥 금융위원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1년 이내 처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혁공개사도 맡기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금융위원에서 많이 팔아요. 그래도 안 팔리면 어디다가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파는데 그래도 1년이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어디서 직접 사놓냐면 자산관리공사 직접 사놔요. 그 산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위입부동산으로 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지금 비용용 부동산과 위입부동산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다 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일단 갖고 있던 거예요. 둘 다 다 금융위원에 갖고 있던 건데 지금 이 뒤에 설명한 거 있죠? 설명하는 것은 비용용 부동산 설명한 거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 금융기관에서 갖고 있는데 누가 대신 팔아주는 거? 자산관리공사 대신 위탁매각 일단 위탁매각 수수료 받습니다. 공짜로 팔아주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까지 다 받으면서 팔아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팔렸을 때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매입해놓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유입부동산 해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금융기관에 부실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다라는 얘기가 종종 나와요. 바로 그 부실부동산이 이겁니다. 금융위원에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이거 설명은 무슨 설명이고요? 비연비용 부동산 뭐죠? 배가 의뢰받아서 기관에 대리 넣어서 대신 팔아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건 무슨 얘기고요? 비연비용 부동산이고 유입부동산은 무슨 얘기다? 직접 금융기관 것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놨다. 보관해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데 그럴 때 또 팔기도 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보면 자기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안 팔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공매 절차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팔게 돼요. 자 어쨌든 2번 설명은 비연비용 부동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국면은 세무서장 지자체가 국세징수법 등에 의거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에 그 다음에 체납된 세금을 어떻게 돼요? 징수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키죠? 세무서에서 직접 팔지는 못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대행시켜서 파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압류부동산 국면은 일반적으로 경매의 특징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경우에 비슷하고요. 비연비용 부동산 국면은 경매에 비하여 권리면에서 비교적 안전한 장점이 있다. 왜? 1차적으로 경매 절차를 거쳐서 나왔죠? 그래서 조금 안전하다. 75번 다음 경매와 국면에 관해서 비교설명한 것 옳은 것은 1번에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면제되나 비연무용 부동산 국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면제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 있죠? 아까 설명드렸죠? 경매는 허가 면제되고 비연무용은 허가 면제되지 않죠. 다만 면제된 건 언제 면제되요? 3회 이상 유철됐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경매에 있어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공매에 있어서 지정일에 완납해야 된다. 경매에 있어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없죠? 대금 일시불이에요. 계약금 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일시불로 내줘야 주면 됩니다. 매수정 보증금이죠? 공매는 지정일에 일시불 납부해야 된다. 공매 중에서 공매 중에서 이게 옛날 11행과 기출문제예요. 경매 공매 비교해서 문제가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매 중에서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무슨 공매해야 돼요? 분할 납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비연무용 부동산 공매 다시 한 번 경매는 일시불이죠? 그다음에 또 비연무용 부동산은 비연무용 부동산은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압류부동산은 일시불이에요.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다. 공매 중에서 압류부동산은 경매랑 비슷하다고 했죠? 일시불이고 비연무용 부동산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번에 일반적으로 낙찰 가격 면에서 부동산 경매가 공매보다 비싼 것이옵니다. 금액이 싸고 공매가 싸죠? 경매가 싸고 공매가 비싸죠. 일반적으로 공매가 비싸요. 일단 비싼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연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경매 절차를 이미 거쳐서 왔죠? 그럼 최저가보다 이미 높여 산 거죠? 최저가 높게 사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남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임금야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올려요. 그래서 금액이 아무래도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찰됐을 때 경매는 유찰되면 몇 프로 저감? 20%죠. 공매는 유찰되면 유찰돼도 떨어지는 게 작게 떨어져서 공매가 그래서 좀 비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 모두 유찰 시 수익약이나 매수인의 변경이 가능하다. 경매 수익계약 변경 못합니다. 공매 중에서 이거는 비연매용 부동산 공매예요. 수익계약 명의변경 가능한 것은 무슨 공매? 비연매용 부동산 공매. 유찰 시 경매는 유찰 시 경매는 몇 프로? 10% 공매는 10% 거기다 했죠. 이제 경매 문제 했네요. 76번부터는 매수신청 대리 부분인데 일단은 142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 얘기가 나오죠. 보죠.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대법원 규칙은 언제만 적용하는 거? 언제만 적용하는 거죠? 경매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할 때만 적용되죠. 대리할 때만 적용되고 일단은 권리별서 취득할 수 없으면 할 때는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리권의 범위가 있었죠. 대리권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매각기일이라는 거 네 가지로 그랬죠. 보증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입찰표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작성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넣었다가 떨어지면 뭐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매수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증 또 떨어지면 보증 반환시천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선 매수신고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공유자 공유자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뭐예요?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이때 우선 매수 신고가 있다면 최고가는 뭘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차순위로 지휘로 차순위로 본다 그랬죠? 이때 차순위 지휘를 어떻게 한다? 차순위 지휘를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에 대한 그래서 매각 길란 하는 네 가지 우선 매수 신고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한번 구분해봤고 그러면 대리 대상물은 뭐가 같아요? 대리 대상물은 뭐가 같다? 중계 대상물과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리 등록 요건 뭐죠? 대리 등록은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지방법원장에게 한다고 그랬죠? 지방법원장에게 한다. 그러면 사무소 소지 지방법원장 있죠? 그 요건을 보면 일단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개설등록 했을 것 즉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개설등록 여쭤보니까 대리 등록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뭐예요? 실무 교육을 이수해 줘야 해주면 되죠? 실무 교육이 이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증 보증 업무 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보증 설정하라 보증 설정이 등록 요건인가요? 요건 아닌가요? 아니다 자 이 매수청 대리 부분에서 보증 설정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등록 요건 거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등록 요건 이렇게 돼 있죠? 있죠? 자 다시 한 번 보증 설정이 매수청 대리 등록에 등록 요건이죠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할 때는 업무 보증이 등록 요건 예 아니에요? 그렇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등록 요건 아니죠?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부분은 등록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수수료 내는데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 3만원 정부 수입 인주로 납부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등록신청을 받은 지발법원장은 며칠 안에 등록해준다고 그랬어요? 14일 안에 등록해준다고 그랬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결격사유 부분에서 보니까 일단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3년 지나지 않은 자 이때 3년 동안 일단 등록 못하죠? 다만 중개업의 폐업신고로 이러한 등록 취소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자 만약에 폐업신고가 되면 중개업의 폐업신고가 되면 등록이 취소되는데 그런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되더라도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민사집행법 제108조 사후에 해당하는 자 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사후가 뭐냐 바로 민사집행 절차에서 위반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몇 년 경고되지 않은 자? 2년 3년이 아니고 2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이거 경로에 참가할 수 없는 자죠? 참가할 수 없는 자니까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 업무도 못하죠 그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치 첨부 받고 어떻게 돼요? 그 정지관이 경고되지 않은 자 그런데 업무 정지 사회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 그 정지관 동안 그다음에 또 사원 또는 임원이 자 결격 사회의 사원 또는 임원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선입니다 특히 1번과 2번은 꼭 기억하나라고 그랬죠? 결격선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놓아라 그다음에 행정정보제공업청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누가 법원 행정처장 누구에게 국장 시군구 협회 자 여기에 지방법원장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지방법원장은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또 하나 국장 시군구 협회에요 뭐가 빠졌어요? 시도지사 빠졌죠? 자 법원 행정처장은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틀리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자 개혁공개서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으면 응해지만 된다 그랬죠? 법원 행정처장은요? 자 그다음에 등록증 기시 등록증과 맨천대리수수료 이율표 그다음에 보증설정서류 요거를 어떻게라 사무실 보기위원회에 개시하라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경매실무기구 있었죠? 실무기구 경매실무기구는 별도로 받는거죠? 자 개혁공개사가 중개업과 관련된 실무기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경매실무기구는 별도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실무기구는 등록신청일전 몇 년 안에 1년 안에 받으라라고 했고요 받을 대상이 개혁공인중개사죠? 자 이때 소속공개사 받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법인은 누구만 받는다? 대표자만 특히 법인 조심하셔야 돼요 대표자만 자 이때 대표자만 사원임원이나 분사무책임자 사원임원 분사무책임자 안 받습니다 누구만 받는거? 대표자만 받는다 자 왜 대표자만 받는다 그랬어요? 매각장소에 누가 직접 출석하라 대표자만 직접 출석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는 교육기관은 어떻게 돼요? 누가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일단은 받아라 이때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또 전문대학 또는 대학 그다음에 또 협회 있죠? 자 여기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시간이 어떻게 됐죠? 32 44 32시간 이상 44시간이래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위원 업무보정 설정 있죠?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중개사법과 거의 같다고 그랬죠? 다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설정 시점이 좀 틀리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등록 후에 업무계시점이고 자 그다음에 매순화로 대리등록은 어떻게 된다? 등록신청 전 등록요건이죠? 금액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 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개사법과 내용이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운영실적 공시가 어떻게 돼요? 운영실적 공시는 매 회균연도 몇 월? 2월에는 이렇게 되죠? 자 중개사법에서는요? 3월 3월이죠? 언제 여기는 2월입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감독권자가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감독권자는 국장이죠? 여기는 뭐예요?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다 자 대리의 방식 좀 쉬었다 하시죠? 이거 지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